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요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영적인 언어는 인생의 최종병기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영적인 언어는 인생의 최종병기이다 오늘 언어에 대한 소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언어 훈련 이 언어 훈련은 또 다른 경건 훈련입니다 이것들을 저에게 강하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1년에 두 차례는 제가 이 언어에 대한 소교를 꼭 하고 있습니다 소학은 답이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지는 하나예요 그런데 예술은 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예술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언어가 예술이 되게 합시다 하고 옆사람이 인사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감동적인 마치 예술을 감상하듯이 우리 언어를 감상하도록 그리고 감동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의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자문의 최고의 지혜자가 이 언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마치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을 하듯이 그렇게 그 언어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읽었을까 시골 아줌마가 우리 가훈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이런 가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낸 가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성도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올 때는 아니 신앙생활을 40년을 했는데 말에 정제가 없는 거예요 40년을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아직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깨요 깨 확 깨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온 장로님이 아휴 목사님이야 저 와서 그냥 미치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목사님을 타다오고 싶지는 않지만 강단에서 이 언어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어훈련은 곧 경건훈련이거든요 야구버스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허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 입에 마을이 제갈 물림이 없어 그냥 거침없이 나오는데 그 말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 말이 너무 더러워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단패설을 할 수 있겠어요 패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단패설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그 속에 음욕이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음란의 영이 그를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말을 해야 돼요 듣기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에베소소 4당 29절에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무릎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 같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목사만 설교 시간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 모두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칠고 저속적이고 애의 없고 상스러운 얘기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하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곧 그것은 예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해도 예술적으로 할까 그러면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 때 노력해야 안 합니까? 노력해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말도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조각을 하듯 말을 잘 조각해서 그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말을 잘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청지기를 세워주셔서 다 같이 내 입에 청지기를 세워주셔서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나가도록 은혜롭지 않은 말이 나가지 못하도록 청지기가 스톱 그건 말하면 안 되죠 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청지기가 이 말은 입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 딱 정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계속해서 제가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 2, 3년만 다니는 분들은 거의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어? 들으면 바로 벌금을 내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벌금 있는 거 아시죠?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만 원씩 거뒀는데 제가 거둔 게 아니고 그거 들은 사람이 거둬야 돼요 뭔 말을 아시겠지? 대화하다가 그 얘기를 하면 만 원, 벌금 벌금 내놓고 복받는 게 낫겠어 벌금 안 내고 버티다가 저주받는 게 낫겠어 알아서 해 벌금 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의 권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그래서 항상 은혜롭고 독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술가처럼 예술적인 언어를 사용합시다 인사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언어가 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기가 아니고 최종 무기라는 겁니다 최종 무기는 파이널 에펀이라고 해서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과거에는 활이 최종 무기였습니다 아무리 태권도 팔다니어도 활로 쏴버리면 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취권이라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성용이라는 거에 그런데 그걸 활 쏴버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슨 실력이 필요가 없어요 활로 그냥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 변기 활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600만을 돌파했던 영화인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스펙터클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최종 변기가 활이 아니죠 총이 나왔고 또 그보다 더 최종 변기는 미사일이 나왔고 이제는 핵이에요 김정은이 큰소리 치는 것은 핵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변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전투기가 어쩌고 전차가 어쩌고 소용없어요 핵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그러니까 어떻게? 최종 변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달이면 핵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센가? 잘 몰라 그냥 난 우리나라 실력을 믿으니까 이게 핵 가진 나라들끼리 우리만 가지고 있자 더 이상 못 가지게 하자 왜냐하면 막 깡패 같은 놈이 핵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그냥 지구 날라가니까 이제 우리만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씩 없애자 이게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약간 깡패 비슷한 사람이 지금 여기 노우스 거시기에 가지고 있어서 이걸 없애려고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 변기거든 최종 변기 그런데 최종 변기는 핵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을 뒤집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 말 자체가 최종 변기가 되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브라질 리오올림픽의 최고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고 하면 저는 이 장면을 꼽겠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거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박상영이라는 펜싱 선수가 이제는 도저히 뒤집어볼 수 없는 그런 스코어로 치고 있을 때 간중 속에서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어디선가 들려왔어요 그때 이 친구가 의자에 앉아서 이제 작전 타임 시간이죠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혼자 말을 하는 걸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뒤집어 엎는 그 장면이 우리 국민들 속에 정말 엄청난 감동을 줬어요 자, 주목을 한번 쳐 보세요 할 수 있다! 세 번 시작!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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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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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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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물결을 골라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끝까지만 합시다 박수, 박수, 박수 처음 나오셨나요? 창섭이 혹시 아니에요? 창섭이 맞아? 우리 교회 학생회장 출신 창섭이가 10년 만에 나타났네 그걸 하다가 지금 찬송을 잊어버렸다 너 보고 박수 한번 하세요 창섭이가 10년 만에 내가 얼마나 사랑했던 놈이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나대까지 보냈는데 이놈의 새끼가 여고지 말하겠는데 새끼는 여기 아닙니다 우리 샤론이를 궁뎅이 예쁜 네 새끼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간중 속에서 누군가가 이제 도저히 스코어를 바꿀 수 없는 13대 9 그때 할 수 있다 이 말이 우리 집사님이 가서 하셨나 브라질 가서 그때 혼자 말로 할 수 있다 햇바닥 한번 돌려가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아우, 난 그 장면 생방송으로 봤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울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변기구나 이거 더군다나 이 펜싱 이거는요 다리 짧은 우리가 우승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롱다리의 유럽 선수들이 이거는 수백 년 해온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근데 이제 불가 펜싱의 역사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쇼다리의 한국이 할 수 있다 하면서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훌륭한 겁니다 일본에서 오셨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언제나 말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상당히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낙관적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뭔가 딱 바라보면 낙관적인 것보다는 비관적인 것이 먼저 내 시선에 잡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질적인 것과 상관이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쏟아 부으면 낙관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가 그 가거보다 훨씬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통계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우 이민 가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캐나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캐나다는 단풍을 지도에 그려놨잖아요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캐나다로 이메일을 가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병원비가 무료예요 무슨 이유로 입원을 했건 1달러도 안 받어 천국이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픈데 4달을 기다려야 돼요 병원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로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제가 만들어낸 노래예요 가사를 바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역사가 되고 작품이 되고 예술 작품이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작품 같은 언어를 쏟아내리라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의 향기가 느껴지죠 향기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목사님 왜 딱 유행간을 부르세요? 찬성가에 이런 노래가 없어서 가사가 없어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싶은데 찬성가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난다 언어가 아름다워야 꽃내음이 나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데 어떻게 향기가 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조그만한 교회 가면 교회가 이렇게 작아요? 그러지 말고 아담의 차 아담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래야지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큰 교회 되고 작은 교회 돼 있는 거예요 시골교회 노인만 매듭이는 교회 커버리면 그 노인 어르신들 청소하다가 돌아가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학식이 풍부한 목사님이 시골교회 가면요 피차 안에 힘들어요 서로 문화체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좀 적당히 배운 목사님이 가는 게 좋고 아무튼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이 영적인 무기를 최종 무기를 사용하면 우리 인생이 이 사단의 모든 온수의 방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온수는 어떻게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어로 이것들과 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단을 우리가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사야서 50장 4절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학자의 혈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학자예요 주요하께서 학자의 혈을 내게 주사 나로 곰피판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둘 줄을 알게 하시고 아하 학자의 혈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 박사기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곰피판 가운데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확 일어나버리는 용기를 얻고 아멘 그러니까 리올림픽의 박성영 선수가 그 스코어가 벌어졌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그냥 한 방 날렸어 아스피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 그게 학자의 혈이다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시고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시고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어야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귀에 아름답게 들려주기를 추원하고 깨닫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은 말이니까 너는 박임 목사 어록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다 기억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박임 목사 이런 말을 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나오면 저건 안 한다 우리 현석이가 석입니다 제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해놓고도 참 멋있는 말을 했다 내가 감동을 해요 왜냐하면 예술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언어는 언어는 묘사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만드는 무기다 이건 제가 한 얘기입니다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무기라 그 말이야 그런데 그냥 무기가 아니고 세종병기다 그 말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쓴 말입니다 이것도 기록해라 언어는 최동병기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활이 최동병기다는 영화는 봤지만 이거 제가 만들어내는 이거 코멘 고민하면서 만들어내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만년 역사 972번에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정말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5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조상들은 전쟁하면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5년에 한 번이만 지금은 편안하잖아요 그럼 평균치를 우리는 넘어서고 있는데 2, 3년에 한 번씩 농사 짓다가 짱개들이 쫓아 쫓아왔대 그러면 또 낯들고 삽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청, 명 이런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들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다 멋있는 검을 가지고 방패창 연습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농사 짓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꽃게이 가지고 이게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욕이 발달한 겁니다 약한 사람들은 할 게 욕밖에 없거든 저 다리봉대 부러질 놈 연병할 놈 찢어죽일 놈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능력이 돼가지고 갑자기 애국에서 철수했다는 거예요 저기 청나라가 왜 그러냐 연병 걸려서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잡초처럼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화란 얘기 지금 전쟁 없으니까 하지 마란 얘기야 화란 얘기가 아니제 약한 자의 어떻게 할 수밖에 이게 칼하고 꽃게이하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지구 역사에 단 한 번도 이렇게 경제화가 급속하게 급속하게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세탁기에 물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세탁기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15% 삼성이 35% LG가 25% 이래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불균형하다 이게 한국 한국 사람들이 세탁기 다 팔아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탁기를 다 거의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5% 관세를 때려버렸어요 25% 관세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 이제 세금을 25%를 내니까 이제 더 비싸져야 돼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하면 미국 사람이 안 살 줄 알았어요 미국 제품을 살 줄 알았는데 더 비싸졌어 근데 우리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기술력이지 그냥 공기방울 하고 막 그 다음에 공기방울 막 이렇게 미국 사람은 그런 생각 못 하거든 공기방울 세탁기라는 거야 그래 공기방울로 그래 먼지를 다 뚫어내겠고 이래갖고 사실 공기방울은 15년 전 기술이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세탁기 다시 25% 관세 때렸어도 지금 삼성, LG가 다 잡아봤어 미국 거 안 팔려 내가 좀 더 주고 더 좋은 거 사겠다 이거요 시대가 그런 시대요 또 기분이 안 좋았네 이분이들이 어떻게 캐나다에서 오셨나 앞에다 캐나다를 좀 깠더니 이분들이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이게 20% 25% 관세를 때려도 세탁기가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아이디어를 또 하나 갖다 붙이니까 30만원 그거 더 쓰지 뭐 이래가지고 사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회사가 부도직전인 거예요 지금 세탁기 회사가 정말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냐고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단 한 군데서 발견을 했다 그 말이야 뭐든지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해야 돼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계기에는 최종병기가 있었어요 어느 회의 최종병기 우리 어렸을 때 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여기다 손수건 다 달았습니다 손수건을 양침으로 달고 이름 쓰고 불조심 딱 마크 붙이고 그죠? 그렇게 입학한 사람만 손 들어봐 자 내가 초등학교 때 여기 손수건 달고 불조심 달고 간사 자 손 들어봐요 예 연식이 된 사람들이 이분들은 자 근데 왜 손수건을 이렇게 달고 다니냐 요즘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코가 나와 전 국민이 코 속에 낙지가 들어 있어 코가 그냥 이렇게 빠져나와 예 그리고 흥 하면 쏙 들어가 낙지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신경써 수업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풀라 이거 이전에는 학교 오기 전에 엄마가 풀어줬지만 이제 네가 스스로 풀라 그래서 이제 전 학교에서 자 손수건 대고 흥 흥 흥 전국에서 흥을 했어 그래가지고 흥한 걸 믿으시면 암해나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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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나는요 전 국민이 흥 엄마가 우리 새끼들하고 흥 흥 그래가지고 자식이 흥하고 또 막 선생님이 흥해가지고 막 학생들이 흥하고 이래가지고 전 국민이 이건 저는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저는 이 말이 정말 전국에서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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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흥해라 이놈아 흥 흥 그래서 우리는 놀부러 앉아하고 흥부를 좋아해 이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흥했다고 그냥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 뭐 그랬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믿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게 최종병기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울 신호동에 있다가 또 설교하고 제가 가잖아요 가면 쭉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들을 제가 목사니까 늘 교회들을 보이잖아요 25년 전에 저랑 같이 시작한 교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지하실 그대로고 이 층 그대로고 그런데 그 목사님과 제가 뭐가 다를까 저는 언어의 비밀을 안 거예요 창섭아 너는 학생회장 출신이잖아 근데 잘 들어라 우리 창섭이는 내가 어떻게 내가 상왕 경기장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언제나 창섭이 있을 때부터 얘기했거든 나는 여기 신도시 간다 이게야 내가 정복할 거다 내가 도시 정복할 거다 내가 열방을 해보고 했냐 안 했냐 했지 내가 열방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무기가 된다는 거죠 언어는 단순하게 잘생겼구나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는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아름다워질 지요다 매력적으로 변화될 지요다 말하면 순간에 내가 매력적이 되고 아름다워지고 날씬해지고 아멘 그런 축복이 역사가 언어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로 연관을 드려요 그러리 그러리 하얼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매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는 교회를 개최할 때 여러분 아시는데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었는데 그거 부목사로 사회가던 교회 들여버렸어요 그냥 그냥 보증금 있잖아요 그냥 들여버렸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었고 또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만 잘생겼을 뿐인데 그 잘생긴 것 때문에 교인 3분의 1이 빠져난 거 아시죠? 교인 3명 중에 1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에 딱 교인 3명이 있을 때 미양이 엄마가 지금도 내가 찾고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미양이 엄마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미양이 엄마가 그 미양이 아빠가 그 교회 와가지고 나를 보는 순간 그 다음 주에 교회 못 나가게 한 거예요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목사가 너무 잘생겼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 전화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남은 두 사람이 작년에 찾아왔어 방송 보고 우리 목사님 방송에 나와 이래가지고 내가 20년 이상을 방송했는데 인지 방송을 봐 그래가지고 찾아왔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교인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나는 돈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난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 감독 우리 임효섭 집사 어머니가 석한나 권사인데 그때는 이제 성도였죠 그런데 그분한테 이제 교인 3명에서도 재정은 맡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관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교인 3명 있는데 이제 조금 교인이 나오니까 그분이 이제 신앙이 좀 좋더라고 그래서 재정장부를 맡으세요 물론 마이너스가 될 거지만 그래도 포관할 돈도 없겠지만 그래도 재정장부를 맡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재정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물으면 무조건 어마어마하게 헌금이 들어온다고 얘기하십시오 재정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부어주시길 원하시면 부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항상 어려운 목사야 우리는 개척교니까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왜 제가 이 언어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언어가 무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복이 들어옵니다 주먹 쥐고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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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블레드가 피인데 동사로 피 흘림은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서 여러분 블리딩 피 흘린다는 말이 블리딩인데 축복이란 말이 블레싱이잖아요 God bless you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는 사단의 권세를 물러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이끄는 그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박수에 온 거야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그래서 언어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면 너무 좋겠죠 아이돌 가수들을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유엔에서 그 세계 수장들을 모아놓고 강의까지 하더라고요 그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이 어마어마해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의 과거의 유럽 콧대 높은 유럽 사람들은 그냥 동양 사람들을 취급을 안 해요 여러분요 저 남아공에 있잖아요 남아공에 이게 길이 있고 잔대밭이 있는데 그 길은 백인들만 다니는 거예요 백인들만 다녀요 만약에 흑인이 그 길로 다녔다 당장 그가 권장을 칩니다 그 얼마나 인간이야 거기를 어떻게 백인들이 다니냐 그러게 다니냐 이거예요 근데 조금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사람이 백인들이 가는 길을 이제 한국사람들도 다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허락했냐 하니까 일본 도요타가 가면서 남아공에 도요타가 들어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굉장한 기술력으로 가니까 일본을 인정해 주면서 또 한국까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좀 까무잡잡한 사람 있잖아요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이런 나라는 취급을 안 해요 약간 이렇게 그런 아직도 그런 잔재 인정차별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콧대 높은 유럽 사람들의 방탄 선언장의 찬양 그 다음에 안무 이런 것들을 미국의 대학생들이 따라서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국어 그대로 부르면서 우리가 팝송 외우고 다니듯이 한국이 케이팝을 열광을 왜 그래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안무라든가 또 모든 그 발성 이런 것들을 다 훈련시켜서 표정까지 그렇게 뛰면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도 그 어느 표정을 재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그러나 미국 가수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그냥 기술력으로만 승부하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춤출 수 있는 일본도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팝이 열광하대요 그러니까 이 언어 최종무기인 언어를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훈련시키기만 하면 세계 최고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력 있는 영적인 언어는 인성의 최종변기다 이런 주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이제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자 본문 자 그냥 최종변기라 이름만 치면 안잖아요 말씀을 근거해서 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분의 사당 12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외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저보세요 아하 말씀이 무기라는 건 분명히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토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은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수술한다는 거예요 스프레셜 써집니다 영적인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수술되어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음란한 그리고 아주 부패한 그 영혼의 그 찌꺼기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르쳐할 수 있도록 생명을 집어넣는 그걸 무엇이 하느냐 말씀에 거미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입에 생명력 있는 말씀을 담으면 누구도 우리는 수술하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는 박수령아 콩과 영을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정말 놀라운 이 운동력 활력 운동력 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축복의 언어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병원 가가지고 병원심방 가가지고 아이고 뭔 죄를 깨졌길래 저렇게 아픈가 아이고 입을 찢어야지 나는 입을 찢는다는 말을 20년 이상 해왔지만 입을 찢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찢으면 형사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찢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건강하게 이렇게 세울 줄은 믿습니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언어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하는 언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천국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하는 언어 내 혼과 교통이 아닙니다 내 영이 교통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순간에 내 혀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그 방언은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아닙니다 내 영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사탄이 너무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아멘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손 얹고 방언기도만 해도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막 아 그만해 그러고 내가 그냥 방언기도만 했을 뿐요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도 하기 전이야 그런데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서울까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신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는 것만으로도 사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장교들은 소대장 옆에 언제나 통신병이 따라다닙니다 따라 딱 붙습니다 통신병은 장비를 딱 지고 자 여기 군대에서 통신병했다 손 들어보세요 통신병 통신병이었던 분 강시사님 통신병이었어요? 통신병 여기 우리 강시사님이 강주일고 출신이거든 공부를 좀 잘했어요 통신병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왜냐하면 암호를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도도도 이거 맨날 통신교육을 해가지고 한 달씩 세미나하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통신 암호가 왔다 그래서 막 교육받고 그래 그런데 머리가 안 돌아오는 사람은 통신병을 할 수가 없어 요즘 우리 강주일고 분들이 잘 나가더만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 강주일고 출신들이요 그런데 통신을 할 때 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통신할 수가 없잖아요 영어 잘한다고 영어로 샬라샬라 했다가는 불러다가 뒤지게 빠져요 그게 안 돼 한국말로 해서도 안 되고 통신병과를 가진 사람들은 통신 암호를 외워요 그래서 또 바꿔요 적이 그걸 또 노출되니까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고 적이 보내는 통신 그거를 또 풀어내야 돼요 그런 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본부에 미사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통신병을 가장 먼저 죽이는 거예요 소대장하고 통신병이 저격수가 저격할 때 통신이 조절되어야 그 사람을 고립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립이 되면 그 사단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교신하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방언으로 새 방언으로 말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게 무기가 된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돼서 사단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섭이는 계속 물어본다 너는 방언을 중학교 때 내가 했던 기억나는데 안 하지? 너도 입을 찢어간다 옆에 앉은 여자친구가 찢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왜? 마지막으로 성령의 생각을 혀로 말할 때 영적 무기가 돼 다시 성령의 생각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혀로 그냥 말할 때 내 생각이 아닙니다 지 생각이 아니에요 지 생각을 말해라 이게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생각을 말할 때 그게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로마스 10장 11절 12절에 성경에 이르되 바이블 세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믿음은 우리를 부욕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언어로 표현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언어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언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멸하고 이제 축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놀라운 우리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저주를 받았잖아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수백만 명이 죽고 그리고 전부하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형제를 잃고 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곳곳마다 내 집을 짓기 전에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민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선교차 다 죽이고 예수님 사람 다 죽이고 교회 불사지는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얼마나 관광지가 많습니까? 사부로 파면 다 석탄입니다 우리 남한은 파면 원천원 나와요 그런데 안 나와 없어 자원이 별로 없어요 북한은 그냥 기차 타고 러시아로 유럽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유라시아야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에 바로 그냥 연결되어 버리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비행기나 배를 타야 돼 그렇게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수백 배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복음을 막아버리면 축복이 막히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의 보혈을 믿습니다 전 국민이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축복이 이민족 가운데 오겠습니까?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민족 가운데 말이에요 더러운 그런 저주의 씨앗을 막 뿌리는 겁니다 막 뿌리는 겁니다 국민건강관리원장인가를 국회에서 불렀어요 그렇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10대 아이들이 바텀 알바를 하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바텀이 뭔지 아세요? 전봇대에 붙여있는 그런 겁니다 그거 아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바텀 알바가 뭔지 바리스타 맘이다 말고 바텀 모르시네 진짜 모르시네 동성 연애를 할 때 탑하고 바텀이 있습니다 탑은 남자 역할을 하는 거고 바텀은 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남자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바텀 알바 1회 30만 원 해버리면 그냥 애들이 그냥 그래 하면서 성인들에게 학문을 대주는 겁니다 그 알바 그 알바 생을 모집한다는 게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인터넷에 막 깔려 있습니다 치기만 하면 바텀 알바가 구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10대 동성애자들이 99%가 그러니까 에이지 환자의 90%가 90% 이상이 남자입니다 그 중에 그 건강관리협회 원장에게 물었어요 지금 10대 애들이 계속 동성애가 지금 걸리고 있고 2번 국정감사입니다 남성 간의 동성애 관계를 통해서 동 그 에이지가 전파되는 거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방책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법으로 네? 그걸 못하게 만들어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바텀 알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뭐냐고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새끼들이 지금 에이지 걸려가고 있는데 군대에서도 1년에 10명 이상씩 에이지가 걸리는데 제가 여러분 군대 첫날 갈 때 내가 당했다는 거 아십니까? 고참한테 네? 자대배치 첫날 내가 당했습니다 군대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 군기 잡힌 아이가 훈련소 마치고 자대 갔는데 고참이 더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그러는 것은 이 나라가 지금 바로 가는 바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는 다 졸어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10대 애들이 여기 하른영 간사님이 여기 목동 이대평은 수간호사는 이 빈의 이 빈의 빨간 딱지 딱 붙이면 다 에이지 환자인데 애들이 전부 다 빨간 딱지 붙이고 수술실에 돈단 말이에요 세근에 엄청나게 들었다는 거예요 한 간사님이 직접 수술하잖아요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수술실 저기니까 수석 간호사니까 과거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수술실에 들어온 애들 보면 다 빨간 딱지 다 붙이고 오는 거예요 에이지 환자라는 거예요 다 수술실 끼고 다 덮으라고 조심하라는 거지 장갑 끼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얘기하면 제가 슬프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톤이라도 뭘 하라 해야지 가출한 애들이 돈이 궁하니까 그렇게 한 번 알바 한 번 했다가 에이지 걸린 거예요 얼마나 홍보만 했으면 30만 원 받겠다고 거기 여간에 끌려가겠습니까 홍보만 해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에 지금 먹을 게 없으면 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국민 건강을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잘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아들 키우는 사람들 또 정신 바짝 날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10년 전에는 계속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에이지 걸린다고 지금은 뉴스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번에 CBS 사장님 만났잖아요 그때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동성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중파입니다 우리는 공중파입니다 공중파는 이거 하면 한 번 했다가 징계를 먹었습니다 CBS는 공중파니까 PP사는 할 수 있어요 PP사는 일반 케이블 TV는 그런데 CBS는 공중파 방송이거든요 64년 됐어요 1954년 12월 15일에 종로 뒷골목에 CBS 방송 성교사가 만들어서 시온에 빛나는 영광에 시온에 빛나는 시온에 빛나는 아 뭐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 찬송을 첫 전파로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지금 64년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홍보 영상도 찍고 왔고 CBS는 후원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광고 방송도 찍고 왔는데 사랑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징계를 먹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요 우리가 이 나라의 파수꾼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언어로 사람을 살려야 되고 이 세상에 이 생명의 빛을 빛을 수 있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있기 전에는 어둠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이 밝아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땅이 흑암이 자기가 지배했던 땅이 빛이 밝아오니까 그래서 다시 어둠의 세계로 집어넣으려고 그런 걸 통해서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시대 유럽은요 사탄교 목사가 설교하는 걸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뱀을 딱 감고 나와요 뱀을 딱 감고 나옵니다 뱀 감고 설교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친구 목사가 벨기에 갔는데 벨기에에서 텔레비전을 들었더니 이게 못하는 교회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보면 사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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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방수로 나갑니다 유럽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안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신천지 이단이라고 하면 바로 구속됩니다 왜 이단을 차별하냐는 거예요 너네들이 믿던지 그 사람이 그렇게 믿던지 왜 이단이니 사입이니 너네들이 말할 권리가 있냐 소수자를 보호하라 이거예요 절대로 이단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CBS에서 신천지를 이제 강고 계속 신천지 이단 방송을 내보내니까 세상에 신천지에서 변호사 여섯 명을 데리고 나온대요 그리고 방송국에 고소를 하지 않아요 그것을 쓴 기자한테 고소를 해요 기자 한 명이 나갔는데 여섯 명의 변호사들이 발언을 하고 있으면 웃고 조롱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 방송국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신천지 싸우는데 이제 나든 게 차별금지법 통과되버리면 구속입니다 구속 그냥 그런 말을 하면 구속이에요 이제는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구속입니다 너희가 뭔데 비판을 하느냐 이거예요 너네들이 정통정교고 걔가 소수정교라고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차별 안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지금도 그것을 드러내는 방송국들이 힘들게 싸우고 있더라 여러분 CBS 보다가 그거 있잖아 그 A-S 돌리는 거 있잖아 그 2,500원 그거 하세요 진짜 방송국에 후원 좀 하세요 진짜 마음이 잘하더라 어렵게 싸우면서 그리고 여러분 어플에 레인보우라고요 레인보우 이렇게 치면 나와요 CBS 레인보우 24시간 찬양 방송입니다 이번에 이 사장님이 이걸 해서 그걸 추석하는데 우리 군사님도 듣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24시간 찬양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레인보우라는 어플을 받으면 그런데 돈 안 되는 것만 한다고 노조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평생 폐지 붙는 할머니가 20억도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후원이 돼가지고 방송 운영이 뭐 이 설교 방송 후원원군가 아니고 특도 없고 직원이 800명인데 월급이 얼마나 많거든요 이런 걸 감당을 어떻게 하냐고 방송국에서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해서 하더라 2단과 싸워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꼭 좀 후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믿음의 언어 영적 컨설팅 이거를 제가 우리 성도들 추워오시는 그날까지 왜? 언어가 안 변하면 그 인생이 안 변해요 그렇게 축복을 명했어도 말 한마디로 뭐 돼 되겄냐? 할 수 있다고 말해도 지금 세찬을 파네 되겄냐? 그런데 뭐가 되겄습니까 그게? 우리 군사님 입에서 아이고 좋아서 죽겄다 그러는데 살 일이 뭐 있겄어? 지비들은 안 해? 마음이 찔린 분들 계시지? 이분들 다 벌금 내셔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마 골치 아파 죽겠다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그 사람은 꼭 이장병 걸립니다 두고 보세요 10년 안에 이장병 걸립니다 속 터진다는 사람들 장이 터져가지고 맹장 터져가지고 목사님 맹장이 터졌대요 치비가 속 터진다고 얘기했지? 아이고 머리가 지끈지근 머리가 아픈 게 아니야 지금 상황이 조금 문제가 복잡해졌어 그냥 문제가 복잡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아이고 머리 지끈지근 그 사람이요 곧 뭐지? 그걸 뭐라고 그러지? 편드통이라고 그래? 그거 걸립니다 그거 말한대로 되는 거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마 나는 잘생겼다 나는 29살이다 그랬더니 창섭아 지금 내가 29살 갔냐 안 갔냐 너 나 10년 만에 만나잖아 지금 지금도 29살 갔지? 그럼 응 내가 창섭이 있을 때부터 29살 했거든 지금도 29살이잖아 지금 봐 응? 그냥 말한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120살까지 거뜬하게 산다 120살까지 이상은 살지 마세요 성경에 육체가 120이더라 상색이 나오거든 그때까지만 살아 너무 오래 살면 고손자가 그래요 저 할머니 누구야? 엄마 그러면 할머니가 그래 엄마가 나도 몰라 옛날부터 살았었어 저 양반 그때까지는 살지 말아 120살까지만 살아 손자까지만 알면 되제 뭘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말을 좀 잘하자고요 우리 가정이 잘 될 거다 말이야 나는 부욕해 될 거다 말이야 나는 천국에 간다 말이야 홍성의 믿음을 해야지 말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리까리하네요 그러면 아리까리지 그거는 아리까리 돈 밖에 것도 아니고 물론 아리까리야 확신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아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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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손 벗겨 뜨고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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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내 와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